미델리맵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그동안 없었던 섹터 좀 그 안에서도 황금지수수 손꼽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 좀 불안하게 생각나는 건 결국 모든 주가라는 거는 실적에 귀결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좀 갖는 것 같아요. 결국 지수가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를 매우 매우 많이 끌어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런 거에 굴복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주가가 밀리면 좀 부담도 되고 스트레스 많이 생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려놓고 시간이 좀 버텨준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수라는 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수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들을 잘 찾아야 되는 게 결국 주식헌터의 목표니까요. 그런 황금주도주들 오늘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헌터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방송에서 뿐만이 아니라 채널을 통해서 또는 장중에 실시간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바로 됩니다. 확인 버튼만 누르면 채널 추가가 되겠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장전에 매일매일 브리핑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환율의 동향이라든지 달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어떤 상태이고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있고요. 뉴욕중시, 간반에 있었던 뉴욕중시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시장적인 부분을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 제가 항상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월등이 좋고요. 그리고 주가 위치가 너무 매력적인 기업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비용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자주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많이 배워가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얘기 드릴 섹터는 이제 게임 섹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게임주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핫했었죠. 특히나 코로나 때 NC소프트, IT 기업들, 언택트 기업들로 분류가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올라갔었죠. 사실 뭐 말도 안 되기 보다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했던 거죠. 결국 유동성이 풍부했다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높아집니다. 결국 자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에 대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한 거품들이 사실을 최근 1년 반 넘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밀리고 있는 거죠. 그 해당됐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임 섹터 중에서도 특히 작년에 핫했던 거는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 안 걸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이 말도 안 되게 좀 폭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부터는 거품이 다 벗겨졌고요. 그렇죠?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품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히 제거시키고 나서 실적에 기반한 게임주들을 공략해보자는 취지가 바로 게임 섹터의 목표가 되겠고요. 저는 꾸준히 성장하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투자라고 또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황금주도주 두 개 기업들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엠게임이라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좀 보실 게 두 가지 게임을 좀 열심히 보셔야 돼요. 2018년 당시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8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열혈광고라는 게임이 2021년 기준으로는 3배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나이트 온라인이라는 게임은 50억 정도의 매출액을 일으켰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100억까지씩 올라온 상태입니다. 2배 그리고 열혈광고 3배 넘게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신작 게임이 정상적인 궤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게임 회사들은 굉장히 큰 돈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이 실패가 되고 흥행이 실패하고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급락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게임 섹터가 두드러지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엠게임 회사는 열혈광고 나이트 온라인이 꾸준히 지금 매출액을 높이고 있고 사용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인큐베이팅 실력이 있는 기업인 엠게임은 앞으로 신작 게임들 또한 계속적으로 잘 키워나갈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드려보자면 처음 게임에 대한 기획이 있겠고요. 기획되고 나서 이제 오픈이 되기다면 결국 유지 보수 운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신작에 대한 기획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유지 보수 운영을 잘해서 이 게임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여해서 만든 게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서 회사에 돈을 벌어져주는 효자 게임이 되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작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단기적인 모멘텀뿐일 거지 그게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힘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주요들을 바라보실 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코로나 때도 신작 게임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네오 위즈라는 게임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수도 이런 캐주얼 게임들을 잘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예상했던 당시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결국 제가 얘기 드리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자기네들이 출시한 게임들을 돈을 잘 보고 있는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혈 광호 보시면 게임에 대한 계약 규모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제일 밑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환율 기준을 놓고 본다면 45억 정도밖에 계약 규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넘는 지금 시간 돌아보시면 약 235억 정도 계약을 한 거죠. 똑같은 게임인데 더 많은 계약금을 받았다? 이 게임은 무슨 뜻일까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토랑 같이 회사에 돈을 잘 벌어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결국 게임 회사는 그 게임을 만드는 데까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 뒤로 유지보수는 별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열혈 광호 게임이라는 걸 잘 만들어서 지금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엠게임이라는 회사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결국 주가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실적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한 가지 더 얘기 드려보자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거죠. 해외 매출 대비해서 중국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열혈 광호이 무협 관련된 게임이기도 하고 중국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소비의 시장이 어딘가요?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1등한다는 건 세계적으로 1등한다는 거고요. 결국 엠게임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영업이익은 36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3분기 누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154억 21년 기준으로는 184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만약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작년 3분기에 준한 실적을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실적 성장은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영업이익률은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누적으로 35% 정도까지 2배 넘는 폭풍적인 영업이익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똑같은 게임에 대한 계약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돈은 들어가지 않고요. 게임에 대한 흥행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률이 연평균 27%에 성장한다는 건 지금 엄청난 수치라는 것을 다시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3%에서 만약에 이번에 40%까지 난다고 한다면 300%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꼭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언급드려보자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단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 이런 기업들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DNA가 확실히 심어져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는 과연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어떠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비율 2018년에 27%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작년 3분기는 11%까지 거의 두 배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안 빌려도 됩니다. 은행에 돈을 안 빌려도 된다는 건 은행에 줘야 되는 이자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죠? 지금 금리 인상 구간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 지표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어 부분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고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2018년 유보율은 230%였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높아진 거죠. 800%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120%만 돼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데 2018년에 2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이 1000%고요. 이 뜻은 지금 1년 내에 도래되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돈이 지금 자산이 10배나 많다는 부분. 결국 엄청난 퍼펙트 스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위기가 오고 블랙스완이 터진다고 했을 때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도 통사 같은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재무 안정성이 튼튼하겠다 때문에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 안정성 지표도 지금 경기 불안기 또는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기 침체가 이번에 온다고 한다면 그 깊이 또는 그 기간도 얕을 거라고 얘기는 들지만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더 빛나지 않겠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4위, 5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도태된다고 했을 때 1위, 2위 사업자들은 더더욱 그 부분을 흡수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 지표도 꼭 열심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PR 놓고 본다면 밴드 하단선에 위치해 있고요. PBR 놓고 본다면 중단선에 있긴 하지만 이 회사의 어떤 실적 성장목을 놓고 본다면 주가 수익 비율인 PR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신다면 PEG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개념만 들어가 있는 어떤 펀드멘탈 지표입니다. 하지만 PEG라는 거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까지 같이 반영시킨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좀 보면서 기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금주도는 이제 M게임이었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기업 소개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저랑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됩니다. 장전에 시장 브리핑 내용 좀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위치 좋고 실적이 월등히 뛰어난 기업들이 시세가 빨리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종목 복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황금주도주는 똑같습니다. 돈 잘 버는 게임주들만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엑토즈 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1세대 게임 개발 회사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 IP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미르의 전서 그리고 라텔 그리고 PC 게임이죠. 이제 파이널 판타지 이 게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영업이익률이 가히 무서울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돈을 확실하게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IT 회사에 좀 일을 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을 기획을 하고요. 그 기획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잘 하고 그리고 게임 유저들이 흥미를 계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도록 게임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이벤트들을 계속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역량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으로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획, 컨텐츠 개발, 게임 코딩 역량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유저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운영 노하우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P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 군데 좀 계약을 통해서 일전에 리니지 레볼루션이라는 게임도 결국에는 NC 토프트의 리니지를 활용해서 랩마블이 게임을 출시한 것처럼 IP라는 건 저작권 개념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잘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부가적으로 돈 벌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의 VS 게임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건 사람들 간에 하면서 흥미가 굉장히 많이 유발됩니다. 물론 저 또한 어릴 때 PC방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요.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 게임이 더더욱 재밌었던 것처럼 결국 게임을 중개하고 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게임 사업 중에 한 축입니다. 글로벌 세계적인 게임 브랜드인 WEGL을 런칭을 했고요. 최근까지 현장 관람객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12.6만명까지 12만 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라이브 VOD를 보는 뷰도 300만 뷰가 넘을 정도로 좀 흥행위에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을 잘 만들고 게임에 대한 유지 보수 운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축으로써 어떤 게임 회사 아니면 또 게임의 계속적인 흥행을 위해서 그런 대회들도 계속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 동사한테는 그렇게 좋은 포인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미래전설 얘기를 드렸었는데 미래전설 2 지적 제사건에 대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선 위메이드에 대한 승소를 좀 판결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항소를 하겠다는 회사 측의 발표가 있기는 했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 미래전설 2 외적인 다른 IP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실적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잘 풀리면 주가가 다시 한번 억눌렸던 부분들이 풀리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이 부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지식 지적 제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기업은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실적이라든지 재무한정서 지표를 볼 텐데요. 이 재무적인 분석들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와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 분석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유가라든지 환율 동향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 시세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는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노란톡에서는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날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 종목별로 브리핑이라든지 대형 연락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많이들 많이들 참고하시고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헥토즈 소프트 지금부터는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2019년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그리고 약간 그동안 좀 그대로 계속 주가가 한번 역성장을 한 거죠. 2020년에요. 근데 21년부터 실적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22년 3Q라고 적혀있는 자리는 3분기까지 누적 데이터입니다. 4분기 실적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최소 21년 실적에 준하는 부분을 나올 거고요. 아마 21년의 순이익 같은 경우는 1회성 순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21년 수준의 중화는 순이익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순이익이 좋았던 부분들 1회성 요구 좋았던 부분들은 제거를 하셔야만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영업이익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 3분기 누적으로 45%입니다. 100억 원을 판다고 했을 땐 45억 원을 남기는 기업이고요. 이게 얼만큼 큰 차이냐면 만약에 4분의 1 정도 만약에 10%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라고 한다면 100억 정도면 10억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결국 이 PER이라는 건 순이익에 기반되고 영업이익과 연관성이 상관이 높은데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들한테는 밸류를 더 높게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풀을 더 높게 부여한다는 건 EPS와 PER을 곱했을 때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 PER을 높게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 요인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 목표 주가는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최근 들어서 좀 높아지는 추이이긴 한데 현저히 낮다. 지금도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55% 수준된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살짝 꺾이긴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보율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4,000% 가까이 높아져 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좀 등락폭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120% 수준을 상위하고 있는 정도만 하더라도 이미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 회사들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명확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없고요. 또 신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게임들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엔터 산업 못지않게 팬덤이 강한 산업이 저는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키운 게임을 잘 흥행시켜야만이 그 게임주들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어떤 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실적이 안 받쳐주는 기업들 주가는 앞으로 더더욱 힘든 구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 현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을 빼봐야만 누가 펀스만 입고 수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거품이 벗겨져 잡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재료 테마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한계가 있고요.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의 주안점을 두시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 밴드, PBR 밴드 둘 다 모두 최하단 선에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엠게임과 지금 엑토즈 소프트의 주가 위치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엠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캔들이 단기, 장기 평선까지 다 깨고 정배열을 만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좀 안 좋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엑토즈 소프트는 다른 관점에서 상승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장기 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캔들이 지금 단기 평선 지지 바꾸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의뢰에 1년 2평선을 캔들이 돌파하면 2년 2평선까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엑토즈 소프트가 딱 그 주가 위치에 있다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장기 2평까지는 저는 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맞이 구간에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도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실적이라는 개념을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렸고요. 신작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 계속적으로 꾸준히 좋은 게임으로 돈을 계속 잘 버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채널 추가되고요. 장전에 브리핑을 드리는 자료들, 그리고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열심히 스터디하시면 분명 좋은 인사이트들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음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 테니까요. 많이많이들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난주에 좀 얘기를 드렸지만 변곡점 부건입니다. 흔들릴 수 있고요. 잘못된 교체 매매라든지 엇박자 나면 오히려 계좌의 마이너스를 높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을 놓고요. 8종목은 파시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싸다고 판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들을 잘 구사하셔야 마니 2월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투자 성과물들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26번째 주식헌터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